1.19.4 버전의 네번째 스냅샷인 23w-06a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어떤 것이 추가되었을지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사실 역대급 업데이트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마인크래프트의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엔티티인 디스플레이 엔티티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블록이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갑옷 거치대가 희생당했는데요. 이제는 갑옷 거치대 없이 블록이나 아이템 그리고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엔티티가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되었습니다. 블록을 표시하는 블록 디스플레이, 아이템을 표시하는 아이템 디스플레이, 텍스트를 표시하는 텍스트 디스플레이까지 총 3종류의 엔티티가 추가되었습니다. 홀로그램처럼 통과가 가능하고 충돌같은 물리적 현상이 없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마인크래프트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긴 하네요. 새로운 명령어인 데미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명령어로 원하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신기한 기능인데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대상에게 피해량을 입력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특정 대상에게 특정 피해 유형을 선택해 피해를 줄 수도 있죠. 피해 유형에는 선인장, 폭사, 입사 등등 마인크래프트에서 죽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티티가 데미지를 가하지 않고 레더에서 침대가 폭발할 때처럼 특정 위치에서 데미지를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좌표를 입력해 원하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가하는 엔티티를 특정시키면, 서로 싸우지 않는 몹들을 이간질해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좀비에게 다른 좀비를 공격하게 시키면, 데미지를 준 좀비가 스스로 죽는 이상한 현상도 발견할 수 있죠. 만약 스켈레톤이 발사한 화살을 맞은 좀비처럼, 가해 엔티티와 피해 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뒤에 프롬 명령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전혀 싸우지 않는 사이좋은 몹들도 이 명령어 하나로 싸우게 만들 수 있다니, 완전 유용하게 쓸 명령어 같은데요. 이 명령어를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인크래프트에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림, 우리 눈에 상당히 익숙한 그림들이죠. 하지만 원하는 그림을 설치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때까지 설치해야 하므로 불편함을 느끼는 플레이어가 많았죠. 난 별로 못 느끼겠던데,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니까, 그 점을 활용하면 쉽게 뽑을 수 있잖아? 물론 그렇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원하는 특정 그림이, 아이템으로 분리되는 엄청난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인벤토리에 각각의 그림들이 존재하며,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나오는 툴팁에는, 작품 이름과 제작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랜덤으로 나오는 기존 그림도 존재하죠. 관리자 아이템 탭을 켜면 나오는 관리자 탭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4가지 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눠진 건 좋은 업데이트 같긴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정 구조물에서 특정 그림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위더를 소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위더라는 그림이, 네더 요새 상자에서 나온다던가 말이죠. 여담이지만, 그림 대부분은 원본 그림이 존재합니다. 원본 그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숨겨진 미밀이 많은 마크 속 그림들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새로운 세계 만들기 화면에 실험적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탭과 기타 탭에도 존재하는데요. 이 옵션에서 실험적 꾸러미 아이템과 1.20의 새 기능 및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데이터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플레이어가 새로운 기능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네요. 새로운 세계 만들기 화면에서 컨트롤과 탭키를 눌러 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탭키를 눌러 다음 옵션으로 빠르게 이동, 시프트와 탭키를 눌러 이전 옵션으로 빠르게 이동, 그리고 컨트롤과 숫자키를 눌러 탭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키를 지정할 때 두 키에 똑같은 키가 적용되면 이를 알려주는 툴팁이 추가되었습니다. 데미지를 받았을 때 흔들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데미지 기울기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울기를 끄면 데미지를 받아도 화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게임 규칙인 덩굴 확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칙을 끄면 덩굴이 주변 블록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주쿠박스에 음반을 재생하면 음악이 나오면서 위로 음표 파티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블록을 올려도 음표가 나오는 특징이 있으며, 차광유리를 올리면 음표가 보이지 않지만 블록 내부로 들어가보면 역시나 음표는 존재합니다. 방어구의 철장식이 더 진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알림표시 시간 옵션의 이름이 알림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피글린 앞에서 호퍼를 열어도 화내지 않지만, 호퍼가 실린 광산수레를 열면 화를 내는, 어... 어디에서 화가 난건지 모르겠는 피글린 기본 맞춰주기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버그가 수정되면 호퍼가 실린 광산수레뿐 아니라, 호퍼를 열어도 똑같이 화를 내는 방식으로 수정되는데, 이상하게도 호퍼가 실린 광산수레를 열어도 피글린이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퍼가 실린 광산수레를 부수면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난건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이제 보루자네에서 피글린 눈치 안보고, 상자 아래 호퍼두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법이 부여된 레깅스와 부츠 사이에, 그래픽이 깨지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특정 언어에서 특정 옵션들이, 버튼 크기를 넘어가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스컬크 센서가 활성화되지 않던, 농땡이 부리는 스컬크 센서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방패를 착용할 때 아무런 소리나 자막이 나오지 않던, 사일러스 쉴드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화염구가 크리에이티브 인벤토리에 없었던, 충격적인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야, 나 쓸모없는거야? 아뇨, 다들 인벤토리 익숙하지 않아서, 대부분 검색어로 찾아서 그런거에요. 야, 다행이다. 아뇨, 그냥 쓸모없는 아이템이라 그래요. 부시돌과 부시 하이오한 주제에요, 어딜? 다른 차원에 있는 엔티티를 라이드 명령어를 사용해, 현 차원에 있는 엔티티를 위로 올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퇴결을 나갔다 들어오면 갑자기 탑승하고 있는, 괴담급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다른 재질의 방어구로 교체하면, 당연히 장착 소리가 나지만, 같은 재질의 방어구로 교체하면 소리가 나지 않던, 마인크래프트를 속여버리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엔티티에 라이드 명령어를 사용해, 해당 엔티티에 탑승하면, 탑승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위치로 텔레포트가 되던, 이상한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라이드 명령어로 엔더맨을 탄 후, 엔더맨의 얼굴을 바라보면, 엔더맨이 미쳐 날뛰며, 아주 빠른 속도로 순간이동하는, 엉덩이를 싫어하는 엔더맨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방패로 공격을 막을 때, 분명 공격을 막았지만, 3인층으로 플레이어를 보면, 플레이어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화면이 흔들리는, 막긴 막았는데 뭔가 기분 나쁜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흉갑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픽셀 하나가 빠진,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머리털 다 빠질 뻔한 심각한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쉬프트 클릭을 하면, 아이템이 바로 이동하지만, 모루의 두 번째 슬롯에는, 아이템이 이동하지 않던, 모르겠는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루 자네의, 호글린 마곡관 상자의 전리품 테이블이, 다리 전리품 테이블을 사용하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대장장의 작업대의 세 번째 슬롯에는, 여러 재료의 실루엣이 루프하는데, 유일하게 자수정 조각만 누락되었던, 존재감 없는 자수정 조각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귀속저주가 부여된 방어구는 벗을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평생 입고 있어야 하지만, 23W-05A에 추가된 바로 갈아입는 기능으로, 아주 쉽게 벗을 수 있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고고학 업데이트로 추측했지만, 이번 스냅샷에서는, 고고학과 관련된 요소는 크게 발견할 수 없었네요. 하지만 마인크래프트의 혁명을 불러올,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티티나,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는 데미지 명령어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고학 업데이트를 밀고 있는 이유가, 마인크래프트의 전설, 즉 프리퀼로 추측되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와 연결점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 같은 건 아닐까요? 레전드 요소들을 마인크래프트로 역수출시키기 위해? 물론 저는 좋습니다. 역사가 있다는 건, 괴담 요소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니까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에는 어떤 것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다음 업데이트에서 만나요.